5 서 어 혹시 그것도 하게 됐고 임교인 선수는 직접 매치 승리하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서브 득점 까지 그렇습니다 아 나갔어요 0대 5 5 아 4나 크레인의 대요 나 내 티바고 나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단어 플레이 잘했는데 어 바나나 플레이 아 아 좋네요 아 복지에 상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떨ドン 부천이 었는데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봉식죠 3대 10 밀려있습니다 자 내팀 맞고 들어가 무릎 시작합니다 살렸어요 제가 그런데 어려웠군요 어어 수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사분 서브 또 걸립니다 야 위력적이네요 교정의 현축이 이상훈 임기현입니다 화성에게 있으니깐요 자 버텨어내 석점 뒤져있습니다 화성입니다 야 잘 돌아 김영현 선수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갈리는군요 자 여기서 또 본 작전 시간을 소진했는데 반전을 만들어내 실제 지더라도 쉽게 지면 안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그렇죠 자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만 나갔어요 시작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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